노하 깡 원투 따닥 톡톡톡톡톡톡톡 넙 굿 피녀상 피녀짱 나를 죽이러 와요 깡깡 뽀뿌 피녀상 피녀짱 나를 죽이러 와요 피녀짱 나를 죽이러 와요 끝났지 유 굿 피녀짱 나를 죽이러 와요 왔다 키타키타키타 키타제 피녀짱 Versus 피녀 피녀 스타일이 좀 바뀌었다 그 사이에 그동안 피녀짱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니 아까 밥본호인데 무빙 자체가 좀 달라졌어 어떻게 이럴수가 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 애 은윺 나 떨려 ㄹㄹ ㄹㄹ 가드가대 쥬 허헤헣 ㄹㄹ 어림도 없쥬 깡 깡 슈우우우우우우 톡 톡 톡 에잇, 에잇, 기사만 뻗어야지 마! 매크로야, 3타로 마무리 굿 띠퍼띠퍼 띠퍼띠퍽 왠에에레벌유우아 띠퍼띠퍼 한 번 옥상태가 좋은 상황이 아니네 띠퍼띠퍽 띠퍼띠퍽 띠퍽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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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퍽퍽퍽 게임이 희한하다 저게 무조건 확장인 줄 알았는데 왜지요? 이 무험한 마레를 봐라! 응? 앰플 한번 태워본건데 성공작이었네요 나이스 미안 우와! 얘 죽어야돼 죽고 응? 응? 내 피지컬이 너무 트래쉬 너무 트래쉬 응? 쒸 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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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자짱! 한숨 뵀습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어떻게 되셨습니까? 해치웠나? 포인트를 두둑하게 들고 왔었어야죠. 퀸... 이... 이... 쿵... 쿵도 어떻게 택 풀 수 있지? 음... 쿵 진짜 너무 작아서 힘듦... 힘듦... 쿵은 지는 다 때리는데... 난 못 때려... 쿵 če거는... 좀 문제 있는 기술이고... 살짝 렉이 있네 문다랬. нич겠단 대وا 조금전에 마레를 해치웠습니다. 해치웠나 왜 안나와 네네네 마레를 해치웠어요. 원코 해치 철팽가 콘도 해치울 수 있을것인가 당신 누구야 오늘 왜케 잘해 타운탈 나이스 굿 카운터 아니야? 카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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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구로야 카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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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더블 매크로야 오 이슬 상큼하지 으 으 음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뭐야 나 오늘 왜 이렇게 잘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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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òn 하 ace 으 뭐 중 안 예 네 예 아 아니 아침 은리 End 으 으 으 소쿠닭! 소쿠닭! 죽고! 매크로엔 늘 쩔었어 헐... 쉽지 않음 헐... 이걸 태운다고? 와... 희냐창! 이게 안되겠죠? 엥 Tun 이거를 어떻게 보고 풀 거예요 어? 찍어야지 추돌 멋졌고 제 실패인거 하줌봤습니다 피니아쬬 어игр아사마 되시다 스기워 음 당신 누구야 원코네번째 온 동네박네 소문다 내라고 오늘의 매크로야 굉장하다 오케이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인사 드리면서 모두들 빠비